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일요일이에요 야 어쩐지 느낌이 쎄해 금방 터지기 일부짓절이었걸래요 터졌어 간밤에 터졌는데 지금 만조라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또 거대한 파도가 치잖아요 이야 제가 좀 이따가 멋있는 것만 보여줄게요 우리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거라 이건 이야 지금 하중포로 터져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다 갈매기야 시커마게 저기다 갈매기야 저게 이야 안 날아가네 우우우우우우! 자 이 영상은 제가 또 한두부대 보내줄테니까 잘 보시고 놀러 오신 분들은 놀러 오십시오 아 투방사분들 한가지 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사실 요새 고성 입장으로 고기가 안나요 북천이고 남천이고 자산천이고 화진포는 더욱더 안납니다 야 요렇게 소식만 전해드릴게요 또 이거 보시고 올라오셔가지고 허탕치시면은 아 언투가 사이꾼이 됩니다 하여튼 요렇게 보시고 자 즐겁게 눈여기 마십시오 화진포가 이렇게 멋있게 뜯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